정말 맛있게 먹던 숯불 위에 놓인 탱지껍데기 알싸! 탱지! 탱지! 탱지껍데기 탱지! 탱지! 탱지껍데기 손은 돼지요 이름은 껍데기라 나를 서비스로 착각하지만 한 번만 먹으면 빠져나올 수 없는 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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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콜라겐 덩어리 찬흙 흘린 윤기 찬깃한 시간 참을 수 없네 오늘은 돼지고빼기 하얀 수연한 앙스가 먹어오라고 했어 숯불 위에 놓인 돼지고빼기 하얀 수연한 앙스가 정말 맛있게 먹던 노릇노릇 꾸른 돼지고빼기 하얀 수 자 여러분 더 크게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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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 우리 어머니께서 너무 잘 치세요 좋습니다 자 그럼 혜지하고 돌아볼게요 그럼 혜지 찬흙 흘린 윤기 찬기한 시간 참을 수 없네 오늘은 돼지고빼기 다수여 난 앙스가 먹어보라고 했던 숯불 위에 너인 돼지커벨이 다수여 난 앙스가 정말 맛있게 먹었던 노릇노릇뿐 돼지커벨이 우리 아버님 안녕하세요 전장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들 홀려버린 트롯구미호 정혜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